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여기는 돈대시고요. 라우스 남부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고 아니면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잠시 들려서 조금 쉬다가 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판도는 말 그대로 4천 개의 섬, 포사우전 아일랜드라고 불리는데 이게 다 섬은 아니고 그냥 땅덩이, 조그만 땅덩이들이 여러 개 많아가지고 이거를 많다, 그냥 엄청 많다 이런 뜻으로 시판 4천 개의 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섬이기는 하나, 태국이랑 캄보디아에서 갔던 섬이랑은 진짜 아예 다른 느낌의 섬이고 여기 주민보다 관광객이 많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외에는 페리 소리나 아니면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되게 고향구이시기도 하고요. 인터넷 찾아봐도 시판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느림의 미학같이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자전거 빌려서 돈대시 여기 주변이랑 바로 밑에 섬인 돈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콩에는 쏨파미쿠, 리프쿠쿠가 있으니까 여기 구경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네,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 자연 친화적인 섬이라서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구 구경 좀 하고 뭐 좀 돌아다니고 맛있고 마시고 밥 먹고 이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다음에 자전거 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대시 그렇게 큰 섬이 아니라서 다 자전거를 빌려서 삽니다. 자전거 대연이 이만 기분이에요. 날씨가 요즘 뭐 태국뿐 아니라 마우스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체감은 또 45도 가까이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오늘도 뭐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엄쉬엄 돌아다녀 와야 되지 않을까. 날씨가 너무 많아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개체로 다 느긋한 느낌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특히 라오스 남부에 오니까 소가 길거리 진짜로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간다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더운데 섬이 또 조용하니까 기분 좋네요 네 여기는 이제 동콘으로 넘어왔습니다 진짜 조용하네요 동네 자체도 조용하고 손도 조용하고 소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리피푸푸까지는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조금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가면서 마실 게 있나 네 음료수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많아서 네 대충 강가에 있는 애처럼 그러는데 여긴 상당히 고급이네요 커피도 35,000kg이라 한 점 5배 이상 비쌉니다 두 개가량 비싸네요 다른 곳보다 그래도 일단 더우니까 네 강가 보면서 커피 한 잔 하고 리피푸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커피 한 잔 먹는데 30분도 안 걸리네요 앉아서 쉬는 것 보다는 커피 마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푸푸푸로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바이비 타올라이커? 삼십팡 삼십팡 갑자 갑자 여기 입장료는 산만길이고 더 스위밍을 하세요 한쪽에는 관광지처럼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길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니까 포포 소리 바로 들리네요 포포 진짜 큰가 봅니다 여기 포포 와 포포 좀 거대합니다 이게 상하 포포가 아니라 여러개가 같이 떨어지니까 소리도 좋고 와 이정도면 포포 저게 어디서 계속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저만큼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건 진짜 신기하네요 택도 멋지네요 여기가 제대로 미쳤습니다 와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와 이게 어떻게 포포 라고 믿깁니까 말이 안되는데 와 진짜 최고 진짜 멋있네요 아 네 포포 멋있긴 너무 멋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데 이제 햇빛 가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너무 덥지 이쪽에 스위밍풀이 있다고 적혀있었으니까 스위밍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리라도 담그고 있어야지 너무 덥네요 아까 들어오던 입구쪽에 여기 물 잔잔한데가 스위밍 아래야라고 적혀있는 곳 같고 요 뒤쪽에 포포 근처의 강가에는 소들만 있습니다 네 소도 덥나 봅니다 날씨 진짜 미친듯이 좋네요 체감온도가 45도 가까이 들어가니까 네 진짜로 덥습니다 입구쪽으로 가서 갈도 좀 담그고 뭐 될 수 있으면 그냥 몸도 좀 담그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돌이 지나치게 갚네요 진짜 돌이 지나치게 갚네요 와 날 그대로 그냥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돼요 너무 덥습니다 그냥 돈댓 돌아가서 근처에 해먹인 레스토랑 가서 해먹에 누워서 그냥 음료수나 마시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네 원래는 바로 돈대수로 갈라 그랬는데 뭐 조금 쉬니까 정신도 살짝 돌아오고 네 근처에 또 메콩강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다리가 부서져 있어서 건너가지 말라고 적혀있네요 요 뒤쪽에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이제 뭐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레스토랑도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도 다 부서져있고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건너가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폭포 공연 좀 하다가 군대수로 돌아갈게요 네 물만 좀 시원했으면 들어가고는 싶었는데 물이 미지근합니다 폭포 물이 아 그래서 발만 담궈보니까 와 들어갈 마음이 사라지네요 돈댓이랑 동콘 다 찾아봐도 에어컨이 나오는 레스토랑이 없어서 그냥 해먹 같은데 선풍기 바람 쐬면서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 제일 뜨거울 때는 라오스 사람들도 잘 안 돌아다녀더라고요 네 돈댓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한 5km 자전거를 타고 한 번에 못 가겠네요 가다가 돈댓이랑 동콘을 이어주는 다리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 와서 콜라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란 동물은 다 오네 오빈 고양이 오빈 고양이 그리고 지금 가는 강아지들 금방 4월에는 차례 쓰고 있는데 좀 말이 안 되게 덥네요 아침에 말했다시피 인터넷에서 봤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돈댓이나 동콘같이 시판도 근처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덕이 낫지 않나 다리를 건너와서 돈댓으로 왔습니다 맨날 가던 레스토랑 가서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허팝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고 한 4시 5시 이제 해가 슬슬 지고 있는데 조금 해가 누그러져 가지고 완전 더운 건 조금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루 종일 덥단 소리만 하는 거 같네요 오늘 진짜로 근데 그 말밖에 안 나오게 돼 여기 너무 더우니까 지금 묵고 있는 방글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레스토랑이라 군대도 오고 나서 계속 오는 거 같네요 여기는 밥은 억지로라도 한번 먹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파크라파오 육즙을 주문을 했고 더워서 음료수를 비어라오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라서 괜찮을 거 같아서 맥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더 오래 있고 싶긴 한데 너무 더워서 못 익겠네요 아무래도 내일쯤 팍세븐 돌아가서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베트남 비자도 기다리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 조그렸다가 밥 먹어볼게요 네 밥 먹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전거 반납하고 집 한갈로 인해 해먹에 누워가지고 그냥 해지는 거 감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많은 섬을 가본 건 아닌데 태국섬도 가보고 캄보디아섬도 가봤잖아요 근데 라오스 섬이 최고입니다 사람도 없고 소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네 해지려면 시간 좀 남았으니까 방갈로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해지려면 시간 좀 남았으니까 방갈로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햇룬이라서 드럽게 덥습니다 드럽게 덥 그러면 오늘 뭐 한 건 없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해먹에 누워가지고 일몰 감상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임랩스 진행을 하죠 음성 느낌이면 방갈로 어떻게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불 켜놓으면 진짜 벌레들이 많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방을 짓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저도 내일 또 떠날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돈댓에서 시작해가지고 돈콘도 갔다가 네 뭐 한 건 없지만 이렇게 돌아와봤는데 빠이랑 돈댓 둘 다 와보신 분들은 비교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빠이를 안 가봐서 비교는 잘 못하겠고 뭐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두 동네가 지금도 거의 소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조용한 동네입니다 조용하게 휴식 취하고 싶은 분들 중에 라오스 남부 쪽으로 오실 기회가 있다면 돈댓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팍스로 돌아가서 베스트남 비자도 기다려보고 추가로 라오스 남부 다른 도시를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조금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영상이 뭐가 되는지 네 그거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뇽 끝